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은 동화 모음집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할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와 메리골드 세탁소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 잠시 내려두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개구리 왕자 아주 옛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딸은 유독 아름다워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해님조차도 막내 공주의 얼굴에 빛을 뿌릴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왕이 살고 있는 성 부근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었다. 숲에는 늙은 보리수가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 날이 더울 때면 막내 공주는 그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황금공을 공중에다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공주가 황금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잡으려 하는데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샘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었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샘 속으로 굴러들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샘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공주가 울기 시작했다.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곳에는 공주의 마음을 달래줄게 아무것도 없었다. 공주가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공주님의 눈물은 돌까지도 녹이겠군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고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샘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투박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죽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개구리, 너였구나. 나는 지금 황금공이 샘 속에 빠져버려서 울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다.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공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오면 저한테 뭘 주실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줄게. 내 옷이랑 진주, 보석들도 주고, 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금간도 네가 원한다면 줄게. 어, 전 공주님의 옷도 진주도, 보석도, 금간도 원치 않아요. 그런 것 대신 저를 사랑해주고, 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식탁 앞에 앉을 때 저를 공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공주님의 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게 해주고, 공주님의 컵에 담긴 물을 마시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 가져다 드리겠어요. 그래, 약속할게. 그 공만 찾아준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서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멍청한 개구리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담. 다른 개구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앉아 개골개골거리기나 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기를 기대한담?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입에 공을 물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개구리가 풀밭에 황금공을 던져주자, 공주는 너무 기뻤다. 그러더니 재빨리 그 공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다. 개구리가 소리쳤다. 기다려요, 공주님. 저도 데리고 가야죠. 전 공주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개골개골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주는 이제 개구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공주는 곧바로 성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개구리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개구리야, 샘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튿날이었다. 공주가 왕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팔닥팔딱하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이 누가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공주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그 개구리가 와있었다. 공주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고 겁먹은 얼굴로 식탁으로 되돌아왔다. 왕은 공주의 가슴이 마구 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물었다. 공주야,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거인이 널 잡으러 오기라도 했느냐? 공주가 대답했다. 아, 아니에요. 거인은요. 징그러운 개구리인걸요. 개구리가 뭘 바라고 널 찾아왔지? 어제 제가 숲속에 샘 근처에 앉아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걸 샘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 개구리가 나타나 그걸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개구리는 제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지 뭐예요. 하지만 전 저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지금 저 밖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 저랑 함께 있고 싶대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외쳤다.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이윽구 왕이 말했다.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공주가 울상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공주를 따라 공주의 의자가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뛰어갔다. 의자 옆에 온 개구리는 소리쳤다. 졸, 공주님 곁으로 올려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부대로 했다. 일단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거기에서 다시 식탁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다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작은 황금 접시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세요. 공주는 개구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긴 했지만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개구리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체할 지경이었다. 개구리가 다시 말했다. 아, 참 잘 먹었다. 먹고 나니 피곤하네요. 졸 위층에 있는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공주님의 비단 침대를 손봐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도록. 공주는 그 개구리가 무섭고 징그러워 울기 시작했다. 개구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끔찍한 일인데 그 개구리를 자신의 아름답고 깨끗한 침대 위에다 재워야 할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나 왕은 환한 표정을 하며 공주에게 말했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준 상대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할 수 없이 공주는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방구석에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공주는 침대로 올라가 누웠다. 개구리는 침대 곁으로 기어와 말했다. 난 피곤해요, 공주님. 나도 공주님처럼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날 침대 위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께 일러바치겠어요. 이 말의 공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개구리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벽에다 던졌다. 이제 푹 쉴 수 있을 거야. 이 더러운 개구리 같으니. 그러나 개구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개구리는 아름다운 눈을 지닌 왕자로 변해 있었다. 왕자는 공주에게 못된 마녀가 자기에게 마법을 걸었으며 오로지 공주만이 자기를 그 샘에서 꺼내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공주는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왕자를 자신의 다정한 친구요,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왕자는 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그들을 깨울 즈음 여덟 마리의 하얀 말들이 끈 마차 한 대가 성에 도착했다. 머리에 타조 깃털을 꺾고 금사슬로 된 마구를 걸치고 있는 말들이 끄는 마차였다. 그 마차 뒤에는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인 리이가 선체로 타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철로 된 세 개의 띠가 감겨있었다. 자기 주인이 개구리가 된 것을 알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가슴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터져버릴까봐 철로 만든 띠를 가슴에 감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왕자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 마차를 몰고 왔다. 충시인 하인 리이는 왕자와 공주를 마차에 타는 걸 도운 뒤 마차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반대로 왕자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마차가 한참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왕자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하인 리히 마차가 부서지고 있어. 아닙니다 왕자님. 제 가슴을 감은 쇠띠에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왕자님을 개구리로 만들어 놓았을 때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았었거든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소리는 두 번 더 들렸고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왕자님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충신 하인 리히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오르는 바람에 철로 된 띠들이 차례차례 터져나가는 소리에 불과했다. 어떤 남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오랜 세월 동안 곡식 자루들을 방앗간으로 부지런히 날라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나귀의 힘이 달리게 되어 곡식을 나르면서 허덕이는 일이 점차 잦아졌다. 주인은 먹이도 아낄 겸해서 그 당나귀를 처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나귀는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금방 눈치채고는 주인집에서 도망쳐 브래맨을 향해 떠났다. 그는 자신이 브래맨의 전속 음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나귀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길가에 쭈그리고 있는 사냥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개는 맹렬하게 달리고 난 뒤처럼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당나귀가 물었다. 늙은 사냥개야 왜 그렇게 헐떡이고 있니? 매일 자꾸 늙어가고 기운도 없어져서 그래. 이제 나도 사냥도 할 수 없는 처지야. 내 주인이 날 죽이고 싶어해서 잽싸게 도망쳐버리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아득하기만 해?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내가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난 지금 브래맨의 전속 음악가가 되기 위해 브래맨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 함께 전속 악단을 조직하자. 난 뉴트를 불테니까 넌 트럼을 쳐. 개가 좋다고 했으므로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고양이는 맥이 빠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나귀가 고양이에게 물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늙은 고양이야? 내 목이 달랑달랑한 판인데 즐거울 게 뭐 있겠니? 내 여주인은 내가 점점 늙어가자 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싶어해. 게다가 난 이빨이 묻어져서 쥐를 잡으러 쫓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난로 옆에 앉아 물내질이나 하는 게 더 나을 지경이야. 아무튼 난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해.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우리랑 같이 프레멘으로 가지 않을래? 넌 밤에 세레나데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프레멘의 전속음악가가 될 수 있어. 고양이는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윽고 그 세 도망자들이 어느 농가 곁을 지나는데 수탁 한 마리가 대문 위에 올라앉아 죽을 힘을 다해 울고 있었다. 당나귀가 말했다. 네 울음소리 소름 끼치는구나. 왜 그렇게 악을 쓰는 거지? 수탁이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 거라고 알려준 거야. 오늘은 오늘은 우리 여주인이 아기 예수의 셔츠를 빨아 말리는 날이거든. 그런데 우리 여주인은 자비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여자야. 내일은 일요일이라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여주인은 요리사에게 오늘 밤 내 목을 칠하고 했어. 내일 내 고기로 수프를 만들어 손님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니 내가 왜 목이 터져라 하고 악을 쓰는지 알만하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실컷 악이나 써야지.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는 프레멘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다 죽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너는 좋은 목청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면 근사한 음악이 나올 거야. 수탁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런데 프레멘은 꽤 먼 곳이라 그들은 해지기 전까지 프레멘에 당도할 수가 없었다. 밤이 찾아올 무렵 어느 숲속에 다다른 그들은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당나귀와 개는 큰 나무 밑에 엎드렸고 고양이와 수탁은 나뭇가지 위에 자리 잡기 위해 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는데 수탁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수탁은 잠들기 전에 사방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밝은 빛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다. 빛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근처에 집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는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다. 이곳은 그리 편한 곳이 못되니 아, 우리 그리로 가보자. 개 역시 뼈다귀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옳지도 모르니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그 빛을 향해 갔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불을 환하게 켠 도둑들의 소굴 앞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탁이 물었다. 뭐가 보이니? 당나귀가 대답했다. 뭐가 보이냐고? 근사한 음식과 마실 것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 식탁이 보인다. 도둑들 몇 명이 둘러앉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야. 수탁이 말했다. 그거야말로 우리 몫이야. 당나귀가 대꾸했다.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말이야. 네 마리의 동물들은 도둑들을 그 집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참 의논한 끝에 마침내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당나귀가 몸을 고추세워 창턱에 두 앞발을 대고 있으면 개가 당나귀의 등 위에 올라타고 고양이가 다시 개 위에 올라타고 그러고 나서 수탁이 수탁이 몸을 날려 고양이의 머리 위에 걸터앉는 것이었다. 그들은 즉각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신호에 맞춰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히잉하고 외쳐댔고 개는 멍멍 지저댔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울어댔고 수탁은 꽃귀요 하고 악을 써댄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미 무시무시한 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유령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믿고는 숲속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러자 내 친구들은 아주 흥겨운 기분으로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도둑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 배가 터지게 먹었다. 이었고 식사를 끝마친 내 음악가들은 집안의 불을 끄고 각자의 습관과 성질에 따라 잠자리를 하나씩 골랐다. 당나귀는 마당의 걸음더미 위에 개는 문 뒤에 고양이는 난로 옆에 따뜻한 재위에 수탁은 지붕의 들뽀 위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긴 여행 끝이라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이내 고라떨어졌다. 자정이 지날 무렵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있던 도둑들은 집안이 캄캄하고 거기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두목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는 부하 하나에게 그 집에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 부하는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고 부엌으로 가서 촛불을 켜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고양이의 이글거리는 두 눈을 보고 그것을 불붙은 석탄인 줄 착각하고는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개비를 거기에 갖다댔다. 고양이는 그 도둑한테 냅다 달려들어 침을 뱉고 할퀴었다. 도둑은 기겁을 할 듯이 놀라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거기에 엎드려 개가 그의 다리를 물었다. 도둑은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갔는데 그가 걸음더미 옆에 지나칠 때 당나귀가 뒷발로 그를 호되게 걷어차다. 이런 소란통에 잠에서 깨어난 수탉은 기운을 차리고는 꽃기요 하고 악을 썼다. 도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가서 두목에게 말했다. 그 집에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살고 있어요. 그 마녀가 제게 침을 뱉고 그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할퀴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칼을 든 사내가 서 있다가 제 다리를 찔렀습니다. 제가 다시 마당으로 도망쳐 나오니까 시커먼 괴물이 몽둥이로 저를 후려쳤어요.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재판관이 앉아 있다가 저 악당놈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요. 그때부터 도둑들은 다시는 그 집에 얼신도 하지 않았다. 불회면의 음악가들은 그 집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들은 계속 그 집에서 살았다. 여섯 마리 백저 어느 넓은 숲에서 왕이 사냥을 하고 있었다. 왕이 너무 열심히 사슴을 쫓아가는 바람에 뒤따르던 신하들은 왕을 놓치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왕은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제 왕은 자기가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보았지만 막막할 뿐이었다. 그때 어떤 늙은 여자가 나타나 왕의 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와서 보니 그 늙은 여자는 마녀였다. 부인 숲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어. 아무렴 그러고 말급시오 폐하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다면요. 만약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영영 못 찾고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무슨 조건인가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처녀 못지않게 아름답지요. 폐하의 아내가 되어도 난 부끄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만약 그 애를 왕비로 맞아주신다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왕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늙은 여자는 자기의 작은 오두막으로 왕을 데려갔다. 딸은 벽날로 옆에 앉아있었다. 처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왕에게 인사를 했다. 생김새는 말대로 아름다웠으나 왕은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녀를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섬뜩해졌다. 왕이 처녀를 말에 태우자 그제야 늙은 여자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결혼식을 올렸다. 왕은 이미 결혼한 몸이어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일곱 아이를 두었다. 여섯 아들과 외동 딸이었다. 왕은 자식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왕은 세왕비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 않거나 또 구박을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숲 가운데에 있는 외딴성으로 데려갔다. 어떤 현명한 여자가 준 마법의 실타래가 없었더라면 왕도 그 성을 아마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왕이 실타래를 던지자 실이 저절로 슬슬 풀려나가면서 길을 가리켰다. 왕은 짬이 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세왕비는 조금씩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혼자 무엇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세왕비는 신하들에게 돈을 듬뿍 주어 마침내 비밀을 알아냈다. 신하들은 또 마법의 실타래가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세왕비는 한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왕이 실타래를 어디에 두는지 알아냈다. 세왕비는 작고 새하얀 비단 옷들을 만들고 엄마에게서 배운 마법을 사용하여 거기에 마법의 주문을 풀어넣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떠난 틈을 탔어 세왕비는 옷들을 챙겨 숲속으로 갔다. 그러고는 실타래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성에 있던 아이들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보러 왔다고 여긴 나머지 신이 나서 아버지를 맞으러 뛰어갔다. 세왕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옷을 하나씩 던져 주었다. 옷이 몸에 닿자마자 아이들은 백주로 변하여 저 멀리 숲 너머로 날아갔다. 세왕비는 아이들을 해치웠다고 여기고 싱글벙글 왕궁으로 돌아갔다. 세왕비는 공주가 성에 남아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이들을 보기 위해 성으로 온 왕은 딸밖에 보이지 않자 공주에게 물었다. 오빠들은 모두 어디 갔니? 다 가버리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공주는 아버지에게 오빠들이 백주로 변해 벌벌 날아가는 것을 창문으로 보았노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오빠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왕은 몹시 슬펐지만 세왕비가 이 못된 짓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왕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마저 어디로 사라질까봐 왕궁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딸은 세왕비가 너무 무서워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딸은 아버지에게서 숲의 성에서 하룻밤만 더 보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오빠들을 찾아나서야지 하고 가엾은 공주는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공주는 성을 빠져나와 숲속 깊이 들어갔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도 다음날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었다. 마침내 너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오두막이 한 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 작은 침대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공주는 침대 위에 눕기가 겁이 났다. 그래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딱딱한 마루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날이 막 저물기 시작하자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나면서 여섯 마리의 백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왔다. 백조들은 마루에 내려앉아 깃털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서로의 몸을 훅훅 불어댔다. 그러더니 백조의 깃털이 벗겨졌다. 공주는 꼼짝 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오빠들임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하며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다. 오빠들도 어린 누이 동생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도둑들의 소굴이란다. 놈들에게 발각당하면 너는 죽게 돼. 오빠들이 말했다. 오빠들이 지켜줄 텐데 뭘? 동생이 말했다. 그게 말이다. 우리가 백조의 가죽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은 해질 무렵 겨우 15분밖에 안 된단다. 이 동안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 백조로 돌아가 누이 동생은 흐느껴 울면서 물었다.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있기는 있다만 그게 이만저만 까다로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가 풀려나려면 네가 6년 동안 누구하고도 말하지도 웃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곽고추로 옷 6볼을 만들어야 한단다. 만인 네가 한마디라도 입술을 떼는 날에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거란다. 공주는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오빠들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오두막을 떠난 공주는 숲 한복판으로 들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다. 다음 날 아침 밑으로 내려온 공주는 곽고추를 모아 옷을 짓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웃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나를 보내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우연히 숲으로 사냥을 나왔다. 사냥꾼들은 공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나무로 다가와서 공주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공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해치지 않을 테니 밑으로 내려오너라. 공주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래도 계속 질문을 던지자 공주는 사냥꾼들에게 금목걸이를 던져주었다. 이제는 그들이 만족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냥꾼들은 사냥꾼들은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공주가 이번에는 허리띠를 끌려주었다. 그것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발목에 메여있는 데님을 풀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다 보니 마지막으로 속옷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사냥꾼들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냥꾼들은 나무 위로 올라와 공주를 끌고 왕 앞에 데려갔다. 왕이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그 나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공주는 대답이 없었다.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온 나라의 말을 동원해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공주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주의 아름다움은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왕은 공주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망토로 공주의 몸을 덮어주고는 말에 태워 성으로 데려갔다. 왕은 공주에게 화려한 옷들을 입혔다.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 그렇지만 처녀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왕은 처녀를 자기 옆자리에 앉게 했다. 처녀의 겸손함과 예절바른 행동이 무척이나 왕의 마음에 들었다.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도 아니고 바로 이 여자다.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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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못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왕의 결혼에 불만을 품고 어린 왕비의 험단만 늘어놓았다. 그 못된 계집애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 1년 뒤 왕비는 첫 아이를 낳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고 있는 동안 아이를 빼앗아 가면서 며느리의 입가에 피를 덕지덕지 발라놓았다.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어린 왕비가 식인종이라고 일러바쳤다. 왕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아내를 해치려는 사람은 그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왕비는 한자리에 앉아 오직 옷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다시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다. 못된 시어머니는 똑같은 속임수를 썼지만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신앙이 매우 깊고 선량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만 할 수 있어도 자기를 변화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지렴만 그러나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셋째 아이도 훔쳐간 뒤 며느리를 비난했다. 그러나 왕비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왕은 왕비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재판관은 왕비를 화형에 처한다는 반결을 내렸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날은 공주가 웃어서도 말해서도 안 되었던 6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기도했다. 오빠들이 마법의 힘으로부터 풀려나게 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한 벌의 왼쪽 소매만 빼놓고는 여섯 벌의 옷은 모두 완성되었다. 왕비는 화형대로 끌려가면서도 옷들을 놓지 않았다. 왕비가 장작 더미에 세워졌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불이 붙게 된다. 왕비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백조 여섯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가슴은 기쁨으로 넘쳤다. 백조들은 왕비가 옷을 던져줄 수 있도록 가까이 내려앉았다. 옷이 닿자마자 백조의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왕비 앞에는 살아있는 오빠들이 서있었다. 그렇게 늠름하고 씩씩해 보일 수가 없었다. 오직 막내 오빠만 왼쪽 팔이 없고 그 대신 백조의 날개가 있었다. 오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했다. 왕비는 왕앞으로 갔다. 왕은 어리둥절 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모함을 받은 거예요. 왕비는 시어머니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시어머니는 새아이를 데려가서 숨겨놓았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아이가 왕앞에 다시 나타났다. 못된 시어머니는 결국 왕비 대신 화형대에 묶여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뒤 왕과 왕비는 여섯 오빠와 함께 오래오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행운하 한스 어떤 주인 밑에서 7년을 일해온 한스가 어느 날 말했다. 주인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님을 뵐 수 있도록 그동안의 품삭을 주십시오. 음 그동안 충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으니 내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그의 머리만큼이나 큰 금덩어리를 주었다. 한스는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향해 떠났다. 그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열심히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튼튼하고 힘이 넘치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매우 즐겁고 활기에 찬 모습이었다. 순간 한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야 말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동물이구나.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저 그 위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신발이 닿을 염려도 없겠는걸 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겠는데 말탄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왜 걷고 있는거요? 그러자 한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이건 진짜 황금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제대로 들 수도 없고 어깨를 똑바로 펼 수도 없어요. 그러자 말탄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서로 바꾸는 거요. 나는 당신에게 말을 줄 테니 당신은 그 금덩이를 나에게 주시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미리 말해주겠는데 이건 너무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거요. 그 사람은 말에서 내려 금덩어리를 받아든 다음 한스가 말에 오르는 것을 도왔다. 한스가 말에 오르고 그는 말곱비를 한스의 손에 굳게 쥐어주며 말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혀를 쯧쯧 차면서 이랴 이랴 하고 소리 치시오. 말등에 오른 한스는 날아갈 듯이 기뻐서 마음껏 달리기 시작했다. 조금 달리자 그는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었다. 그래서 혀를 차며 이랴 이랴 하고 소리를 쳤더니 말이 갑자기 껑충하고 뛰어오르더니 빠르게 달리다가 한스를 길과 밭 사이의 도랑에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때마침 소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던 농부가 붙잡지 않았다면 말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랑에서 빠져나온 한스는 너무 화가 나서 농부에게 말했다. 말을 타는 것은 조금 더 즐거운 일이 아니군요. 특히 주인을 떨어뜨리고 달아나는 이런 녀석을 어떻게 믿고 타겠어. 다시는 이 말을 타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의 손은 아주 착해 보이는군요. 사람은 그 뒤에서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더구나 매일 우유 버터 그리고 치즈 따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암소를 한 마리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내놓을 거요. 나 이 소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당신의 말과 바꿔주리다. 한스는 매우 기뻐하며 농부의 말에 동의했다. 농부는 말 위에 훌쩍 올라타더니 서둘러 길을 떠나갔다. 이제 한스는 여유있게 소를 몰면서 말을 암소와 바꾼 것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 뿐이야. 빵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빵을 먹을 때는 버터와 치즈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유를 짜서 마시면 되지. 아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주막에서 점심과 저녁으로 쌓은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은 다음 남아있던 돈 몇 푼으로 맥주 한 잔까지 주문해서 마셨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소를 몰고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마을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한낮의 무더위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서 갈증으로 그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고 말았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한스는 생각했다. 맞아 소의 젖을 짜서 그걸 마시고 기운을 차리는 거야. 그는 더위로 바짝 마른 나무에 소를 메고 양동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가죽 모자에 우유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우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젖을 짜는 그의 솜씨가 너무 서툴러 손은 참지 못하고 뒷다리로 그의 머리를 차서 쓰러뜨리고 말았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깨어난 한스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다행히도 부족한 주인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어린 돼지 한 마리를 손수레에 싣고 오던 그가 한스를 보고 소리쳤다. 흠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나 보군요. 한스는 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킨 다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부족한 주인은 그에게 물통을 내주며 말했다. 한 모금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요. 당신의 손은 너무 늙어서 젖이 나오지 않는 것 같소. 기껏해야 밭을 갈거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일만 남은 것 같소. 머리를 극정이며 한스가 대답했다. 정말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소? 당신도 도살할 수 있는 가축이 많을 수록 좋겠지요. 이놈에게 틀림없이 엄청난 고기가 나올 것이요. 하지만 나는 쇠고기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뻑뻑해서 말이요. 그러나 당신이 싣고 가는 이 어린 돼지는 맛이 상당히 좋을 것 같군요. 더구나 부드러운 소시지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저절로 넘어가지요. 이봐요 한스 친구니까 당신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겠소. 이 돼지와 당신의 소를 바꾸는 게 어떻소. 나 정말이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절의 축복을 내리실 거요. 한스는 푸주깐 주인에게 소를 넘겨주었고 푸주깐 주인은 손수레에 실려있던 어린 돼지의 목에 손수 밧줄을 매달아 한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 여행을 시작하면서 한스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즉시 해결되다니 말이다. 얼마 안가서 한스는 하얀 거위를 품에 안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만났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한스는 그 소년에게 이제껏 있었던 일과 그에게 찾아온 행운을 모두 말해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스의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자신의 세례식에 쓸 거위를 가지고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고 있던 거위를 한스에게 내밀었다. 에이 이놈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8주 동안 내내 먹이를 줬다구요. 이걸 잘 구워서 한입 베어물면 분명히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을 정신도 없을 만큼 맛이 있을 거예요. 한 손으로 거위를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한스가 말했다. 그렇겠구나. 정말 묵직한데. 하지만 내 돼지도 결코 가벼운 놈은 아니란다. 바로 그때 소년은 조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잘 잘 들으세요. 지금 아랫마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도 지하 감옥에 던져질 테니까요. 착각이 만한 한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너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 근방의 길을 잘 모른단다. 그러니 그 거위를 나에게 주고 내가 돼지를 가져가면 어떻겠니?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죠.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그의 손에서 돼지를 낚아채고 거위를 내려놓았다. 그제 안심이 된 착한 한스는 거위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득을 본 것 같아. 우선 훌륭한 고기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거위 기름을 얻었잖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흰 깃털까지 얻었으니 이 깃털을 베개에 채워 넣으면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는 사람 없이도 쉽게 잠들 수 있을 거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마지막 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는 수레를 세워넣고 그 옆에서 가위를 갈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숫돌에서 나는 소리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한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아저씨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즐거우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가위 가는 사람이 대답했다. 아, 그렇다네. 이 장사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진 않지 가위를 잘 가는 사람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돈이 가득하다네. 아, 그런데 젊은이는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위를 샀나? 아, 산 게 아니에요. 돼지와 바꾼 거죠. 아, 그럼 그 돼지는 소 한 마리와 바꿨지요. 그럼 그 소는 말을 주고 얻었죠. 그럼 그 말은 내 머리만한 금덩어리와 바꿨죠. 그럼 그 금덩어리는 그건 말이죠. 7년 동안 일을 하고 받은 내 품삭이에요. 아, 정말이지 자네는 흥미를 갖는 것들을 차례로 손에 넣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군. 하지만 자네가 앞으로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주머니 가득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정말 행운하라 할 수 있을 걸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처럼 가위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숫돌 하나뿐이라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 자, 마침 나에게 숫돌이 하나 있네. 약간 금이 가긴 했지만 말일세. 좀 아쉽지만 그 거위라면 자네에게 이걸 넘겨줄 수도 있지. 어떤가? 물론이죠. 그건 물어보시나 만화예요. 아저씨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운하가 되겠군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가득 찬 돈을 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스는 거위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숫돌을 얻었다. 그러자 가위 가는 사람은 바로 옆에 놓여있던 흔해 빠진 돌덩이 하나를 집어주면서 말했다. 자 이 돌은 더 물어주겠네. 굽은 못을 똑바로 펼 때 이 위에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게. 소중히 간직해야 하네. 한스는 돌 두 개를 받아 등에 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두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나는 행운의 별과 함께 태어난 게 틀림없어.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다니 마치 신들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 같아. 하루종일 걸었더니 오후가 되자 너무 피곤했다. 게다가 커다란 암소를 얻는 것을 자축하느라고 음식을 모두 먹어버린 터라서 먹을 거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걷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몇 발자국 하다가 멈추어서 쉬고 또 쉬곤 했다. 등에 쥔 돌들이 그를 사정없이 짓눌렀었으므로 그는 이 돌들을 당장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한스는 들판 한가운데서 우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달팽이처럼 간신히 우물 곁으로 기어갔다. 그는 시원한 물로 목도 적시고 우물 옆에서 잠시 쉬고 싶었다. 한스는 돌덩이에 행여금이라도 갈까 걱정이 되어 두 개의 커다란 돌덩이를 조심스럽게 우물 옆에 내려놓고 우물가에 몸을 기댄 채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었던 나머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바람에 돌들을 그만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우물 속 깊은 바닥에 가라앉는 돌들을 보고 한스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그토록 큰 축복을 내려서 돌덩이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정말로 그 돌들은 그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으니까 나처럼 운이 좋은 사람도 없을 거야. 모든 짐에서 벗어난 한스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달려갔다. 토끼와 고슴도치 추수 때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밭에는 매일 메밀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었다. 추수가 끝난 텅 빈 밭에는 부드러운 아침에 산들바람이 솔솔 불었다.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지적이고 벌들이 윙윙 거리며 메밀밭을 맴돌았다.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가장 좋은 이 시간을 골라 교회로 향했다. 하느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좋아했고 고슴도치도 마찬가지였다. 고슴도치는 팔짱을 낀 채 자기 집 앞에 서있었다. 아침에 산들바람에 기분이 좋아진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은 그의 버릇이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더 크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고슴도치 아저씨가 순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을 때의 일이다. 순무밭은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늘 순무를 먹기 때문에 그는 이 밭을 자기 것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있었다.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밭 가장자리에 번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를 막 돌던 고슴도치는 자기처럼 양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온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토끼에게 다다른 고슴도치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스스로 신사임을 자처하며 꽤나 잘난 척하는 토끼는 고슴도치의 인사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깔보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이렇게 일어난 아침에 여긴 웬일이요? 산책을 나왔죠? 고슴도치가 대답했다. 산책? 그 다리로는 다른 일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끼가 비웃었다. 이만의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다른 말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날때부터 굽은 다리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 다리가 내 다리보다 쓸모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고슴도치가 말했다. 암 그렇고 말고 그건 때에 따라 다른 법이에요. 난 당신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어때요?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가 막혀 그 굽은 다리를 가지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합시다. 내기에 뭘 걸겠어? 토끼가 말했다. 잘 구운 빵과 브랜디 한 병을 걸겠어.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합을 합시다. 아니요. 난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아직 식사 전이거든요. 잠시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해야겠어요. 30분 후에 이리로 다시 오죠. 토끼가 기꺼이 승낙을 하자 고슴도치는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고슴도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토끼 다리가 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래도 난 이길 자신이 있어. 자기가 아무리 잘난 신사인 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거든. 나한테 함부로 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걸? 집에 도착한 고슴도치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 여보 빨리 옷을 입어요. 나하고 밭에 좀 갑시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아내가 물었다. 토끼하고 빵과 브랜드를 걸고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가줘야 겠어. 아 당신 미쳤어요? 정신이 있냐고요? 어떻게 토끼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끄러워요. 이건 내일이니 참견하지 말아요. 빨리 옷 입고 날 따라오기나 해요. 고슴도치의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 나섰다. 길을 나서면서 고슴도치가 아내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저기 있는 기다란 밭을 봐요. 저기가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될 장소요. 토끼란 놈이 한쪽 고랑에서 달릴 것이고 난 다른 고랑에서 달릴 것이요. 출발은 맨 위 고랑에서 하게 될 거요. 그런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고랑 아래쪽에 앉아 있다가 토끼가 저쪽에서 출발해서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그에게 소리치는 거요. 난 벌써 여기 와있네 라고. 그의 말이 다 끝날 때쯤 그들은 밭에 도착했다. 고슴도치는 자기 아내에게 가 있어야 할 장소를 알려주고 밭으로 올라갔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토끼는 이미 와있었다. 아 시작할까 토끼가 말했다. 그래요. 합시다. 고슴도치가 대답했다. 각자 한 고랑씩 맡아 선 다음 토끼가 출발 신호를 냈다. 제자리에 준비 땅 그러고 나서 토끼는 돌풍처럼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약 세 발자국 정도만 내딛고 나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토끼가 전속력으로 달려 밭고랑 아래쪽에 도착할 때쯤 고슴도치의 아내가 소리쳤다. 난 벌써 여기 와있네. 토끼는 화들짝 놀라서 기운이 쫙 빠져버렸다. 고슴도치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토끼는 고슴도치의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토끼는 뭔가 잘못된 걸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저 끝까지 올라가기요. 그는 귀가 머리 뒤로 젖혀지도록 다시금 돌풍처럼 질주했다. 그 사이에 고슴도치의 아내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토끼가 맨 꼭대기에 다다르자 이번에는 고슴도치의 아저씨가 소리쳤다. 난 벌써 왔지. 토끼는 기진맥진한 채 화가 뻗쳐서 소리쳤다. 다시해. 이번에는 내려가기야. 좋소. 얼마든지 더 하자고요. 그래야 토끼는 서른세 번이나 시합을 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토끼가 꼭대기에서 아래로 오르내리는 동안 고슴도치와 그의 아내는 교대로 이렇게 외치기만 했다. 난 벌써 왔지. 그러나 가엾게도 토끼는 서른 네 번째 경주를 다 끝내지 못했다. 팟구랑 한가운데서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내게에서 이긴 고슴도치와 그의 아내는 의기양양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토끼들은 절대로 고슴도치와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여 남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준다. 신데렐라 한 부자의 아내가 병이 들자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외동딸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다. 얘야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거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게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주마. 얼마 있지 않아 소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 소녀는 너무 슬퍼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흐느껴 울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었다. 겨울이 와서 눈이 하얀 담요처럼 무덤을 덮고 봄이 와서 다시 태양이 그 눈을 거둬가 버릴 즈음에 그 부자는 새아내를 맞아들였다. 계모는 계모는 딸 둘을 데려왔다. 두 딸의 모습은 아름다웠으나 심술 굳고 사악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가여운 소녀에게는 험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모의 두 딸이 말했다. 왜 저 멍청한 계집애를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있게 하는 거지? 밥을 얻어 먹으려면 밥벌이를 해야지. 당장 나가 이 식모 계집애야. 언니들은 소녀의 아름다운 옷을 벗겨버리고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히고는 나무 신발을 던져주었다.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소리쳤다. 저 거만한 공주님 꼴 좀 보라지 아주 근사하게 차려 입으셨군.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밀어넣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만 해야 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기러 와야 했고 불을 떼고 요리를 하고 청소도 해야 했다. 그 외에도 언니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동원하여 소녀를 괴롭히고 구박했다. 아궁이의 잿더미 속에다 콩을 잔뜩 쏟아놓고는 소녀에게 그것을 알라리 주워 담게 했고 밤이 되면 지친 소녀를 침대에서 몰아내 아궁이 옆 잿더미 에서 자게 했다. 소녀가 항상 재투성이에 덜운 모습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식구들 모두가 소녀를 재투성이 아이라는 뜻을 지닌 신데렐라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에 가면서 딸들에게 무엇을 사다줄까 하고 물었다. 첫째가 말했다. 아름다운 옷이여. 둘째가 말했다. 진주와 포석이여. 아버지가 물었다. 신데렐라 너는? 넌 뭘 원하지? 신데렐라는 말했다. 집에 돌아오실 때 아버지의 모자에 닿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장해간 아버지는 두 딸에게 줄 아름다운 옷과 진주와 보석을 샀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숲을 지나는데 계암나무 나뭇가지 하나가 가로막더니 아버지의 모자를 툭 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꺾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딸들에게는 장에서 사온 옷과 보석을 주었고 신데렐라에게는 계암나무 가지를 주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뭇가지를 심은 후에 하염없이 울었다. 신데렐라가 흘린 눈물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 나뭇가지를 흠뻑 적셨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는 쑥쑥 자라기 시작해 금세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 신데렐라가 매일 세 차례씩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뭇에 앉아 울며 기도를 할 때마다 조그맣고 하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로 날아오곤 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새는 그녀가 바라는 것들을 가져다 주곤 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왕자에게 신부감을 고를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초대해 사흘간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자신들도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뻐하면서 신데렐라를 불러 말했다. 우리 머리 좀 빗겨주고 구두도 손질 좀 해줘 그리고 혁대의 버클을 단단히 채워줘. 우린 임금님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해야 하거든.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으나 마음은 여간 슬픈 것이 아니었다. 신데렐라도 언니들과 함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개모에게 자기도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너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잔치에 가고 싶다고? 넌 옷도 구두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춤을 추겠다는 거야? 신데렐라의 말을 들은 개모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네가 저 잿더미 속에 있는 콩 한 마를 두 시간 안에 모두 골라 담는 다면 잔치에 가는 것을 허락하마. 신데렐라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 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놓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콕콕콕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콕콕 콕 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 놓았다. 새들이 단지를 꽉 채우는 데에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새들은 날아갔다.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한 신데렐라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들뜬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콩이 가득 든 단지를 들고 개모에게 달려갔다. 개모가 말했다. 안 돼 신데렐라 넌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잖니? 가보았자 사람들에게서 비 웃음만 살 거야. 신데렐라 신데렐라 가 울기 시작하자 개모가 말했다. 한 시간 안에 저 잿더미 속에서 콩 두 말을 골라내면 널 데려가 마. 개모는 속으로 그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모가 잿더미 속에 콩 두 말을 쏟아 부어놓자 신데렐라는 뒷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콕콕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콕 콕 콕 콕 좋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놓았다. 새들이 단지를 꽉 채우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갔다. 신데렐라는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콩이 가득 든 단지를 들고 개모에게 갔지만 개모는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 보았자 소용없다. 넌 입고 갈옷도 없고 춤을 출줄도 모르니 널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우리는 너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말 거야. 그러고 나서 개모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두 거만한 딸들과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들이 떠나버리자 신데렐라는 개암나무 밑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울며 소리쳤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새 한 마리가 금실과 은실로 지은 드레스한 벌과 비단 수를 놓은 신 한 켤레를 떨어뜨려 주었다. 신데렐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금실 은실로 지은 눈부신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으므로 개모와 언니들은 그녀가 신데렐라인 줄을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들로서는 그녀가 신데렐라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쯤 신데렐라는 집안의 잿더미 속에서 재묻은 콩을 골라내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왕자는 다른 처녀들과는 춤을 추고 싶지 않았고 오직 아름다운 신데렐라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다른 젊은이들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할 때마다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내 짝이요. 신데렐라가 왕자와 춤을 추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어. 왕자는 그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집 딸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집 앞까지 온 신데렐라는 재빨리 집에 있는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올 때를 기다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 한 자루를 주며 그것으로 비둘기장을 부수어 보라고 했다. 왕자가 비둘기장을 부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 앞으로 들어가 보니 신데렐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잿더미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굴뚝에 걸린 기름등잔의 희미한 빛이 부엌 안을 비추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재빨리 비둘기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 개암나무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 무덤 위에 올려놓자 새가 그걸 물어가 버렸고 그녀는 재빨리 자기 집 부엌으로 되돌아와 잿빛 작업복 차림으로 잿더미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다시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신데렐라의 부모님과 두 언니는 일찍 집에서 나갔고 신데렐라는 다시 개암나무로 가서 소리쳤다. 온몸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그 새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와 구두를 떨어뜨려 주었다. 신데렐라가 그 드레스를 입고 다시 파티 장소에 나타나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신데렐라를 기다리고 있는 왕자는 그녀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고 다른 처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른 청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분은 내 짝이요.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떠나야 했다. 왕자는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재빨리 달아나 장원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거기에서 그녀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린 키 크고 아름다운 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가지 위로 올라갔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었고 집주인이 오자 왕자는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또 달아나버렸어. 아마도 이 배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소.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토끼를 가져다 주며 배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땅바닥에 쓰러진 나무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신데렐라는 평소 때처럼 잿더미 위에 누워있었다. 신데렐라는 배나무 반대편으로 뛰어내려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새에게 주고 다시 자신의 잿빛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부모님과 두 언니가 집을 나서자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나무에 대고 소리쳤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그새는 이제까지 그녀가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와 순금으로 된 구두를 주었다. 그녀가 그런 차림으로 파티에 나타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읽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왕자는 오로지 그녀하고만 춤을 추었고 다른 청년이 신데렐라에게 와서 춤을 청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내 짝이여.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왕자는 또다시 그녀를 바래다 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너무나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왕자는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도 미리 생각해둔 묘안이 있었다. 궁궐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송진을 발라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계단을 달려 내려갈 때 그녀의 왼쪽 황금 구두가 칠해놓은 송진에 달라붙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왕자는 구두를 들고 신데렐라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이 황금 구두에 꼭 맞는 발을 가진 처녀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두 언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구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신어보려 했다. 신데렐라의 계모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구두가 너무 작아 엄지 발가락을 구두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계모는 큰딸에게 칼을 주며 말했다. 내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렴. 왕비가 되고 나면 네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큰딸은 엄지 발가락을 끊어버리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구두 속에 왼발을 집어넣은 후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그녀를 자기 신부감으로 생각하고는 말에 태우고 궁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을 태운 말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가게 되자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구두를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 구두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왕자는 말머리를 돌려 가짜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만난 처녀가 아니니 다른 딸에게 구두를 신겨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째 딸도 방으로 들어가 신어보았다. 다행히 그녀의 발가락들은 모두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꿈치가 너무 컸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칼을 건네주며 말했다. 네 뒤꿈치를 조금 잘라내렴. 왕비가 되고 나면 네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둘째 딸도 뒤꿈치를 조금 잘라내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발 속에 발을 집어넣은 뒤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이번에는 그녀가 진짜 신부감인 줄 알았고 말에 태워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게 되자 계암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또 소리쳤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신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갛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가짜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 처녀도 내가 만난 그 처녀가 아니요. 또 다른 딸이 없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다. 없습니다. 신데렐라 밖에는 그 애는 내 죽은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주 못생겨 왕자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애가 못됩니다. 왕자는 그래도 그 처녀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계모가 말했다. 그 애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걸요? 그래도 왕자가 보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신데렐라를 데려왔다. 신데렐라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왕자 앞으로 나가 왼발을 뒤로 물리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고개를 숙였다. 왕자가 그녀에게 황금 구두를 건네 주었다. 그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앉아 무거운 나무신을 벗어버리고 황금 구두를 신었다. 그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들어맞았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왕자는 그제야 그녀가 바로 자신과 함께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왕자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신붓감이오. 개모와 두 딸은 너무나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나머지 제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왕자는 진짜 신붓감을 말에 태우고 궁을 향해 떠났다.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자 계압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꼭 맞잖아요. 피도 전혀 나오지 않죠. 그 처녀야말로 왕자님이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랍니다. 비둘기들은 그 사실을 알려준 뒤 그 나무에서 날아와 신데렐라의 양어깨 위에 한 마리씩 앉았다. 왕자님과 신데렐라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아첨이라도 하여 신데렐라가 얻은 행운을 조금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데렐라를 찾아갔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를 향이 향할 때 크런니는 신데렐라의 오른편에 작은 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갑자기 두 마리의 비둘기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눈알을 하나씩 쪼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도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편에 작은 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비둘기들은 다시 그들의 남은 눈마저 쪼아버렸다. 그리하여 두 언니는 심술굳고 못된 마음씨 때문에 남은 평생을 장님으로 지내야만 했다. 두 나그네 산과 골짜기는 결코 만나는 법이 없지만 사람들 특히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종종 마주치곤 한다. 여행 중에 만난 구두장이와 양복장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양복장이는 잘생긴 외모에 항상 즐겁게 사는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다. 반대편에서 구두장이가 다가오자 양복장이는 그 사람이 등에 메고 있는 자루를 보고는 직업을 알아챘다. 양복장이는 그를 놀려주기 위해 이렇게 노래를 했다. 우선 솔기를 잊자. 이제 실밥을 뽑으렴. 오른쪽 닦고 왼쪽 닦고 구두약을 발라야지. 이제 못을 쾅쾅 박아라. 이 노래를 들은 구두장이는 양복장의 장난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식초를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양복장의 멱살이라도 잡을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양복장이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물병을 건넸다. 아기는 없었네. 자 한 모금 마시고 화를 가라앉히게. 양복장이를 잠시 노려보던 구두장이는 물병을 입에 대고 물을 꿀꺽꿀꺽 마신 뒤에야 찡그렸던 얼굴을 폈다. 물병을 양복장이에게 돌려준 구두장이가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야 갈증이 풀리는군. 목이 마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가. 좋지. 태도시로 나가면 일감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함께 가지. 그러자 구두장이도 반색을 하며 말했다. 나도 그곳으로 가는 중일세. 작은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시골 사람들은 구두는 커녕 아직까지도 맨발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들은 눈 위를 걷는 족제비처럼 서로 한 걸음씩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걸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은 많았으나 돈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한 도시에 이르러 두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길을 헤맸다. 작은 양복장인은 영리하고 쾌활한 얼굴에 두 뺨은 장밋빛처럼 발그스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기꺼이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서는 주인집 다리 현관문 까지 마중을 나와 입을 맞춰주는 일도 있었다. 양복장인의 자루에는 구두장인의 자루보다 항상 돈이 많았다. 침울해진 구두장인은 그 행운은 항상 바보에게 찾아오는 법이라고 중얼거렸다. 양복장인은 일을 해서 번 돈을 구두장이와 함께 나누었다. 돈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주문했고 우스운 농담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의 좌우명은 즐겁고 여유있게 살자였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큰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대한 숲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숲을 통과할 수 있는 오솔길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일주일이 걸렸고 다른 한쪽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작나무 그늘에 앉아 빵이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해 의논했다. 구두장이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앞날에 대비해야 해. 그러니 나는 일주일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져가겠네. 그러자 양복장이가 펄쩍 뛰었다. 뭐라고? 일주일 동안 먹을 빵을 황소처럼 떠매고 간다고? 그뿐인가? 그렇게 되면 경치를 즐길 수도 없지 않나?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네.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겠지. 하지만 빵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더운 날씨에서는 곰팡이마저 생긴다네. 그리고 게다가 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칠 수도 없어. 그러니 나는 이틀분의 빵만 가지고 가겠네. 그거면 충분할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빵을 가지고 설마 하는 마음을 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교회당만큼이나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없었고 시냇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산새들도 노래를 멈춘 것 같았다. 나무들은 너무 빽빽해서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구두장인은 등에 진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걷기만 했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 위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반면에 양복장인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는 깡충깡충 뛰면서 버들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곤 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내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실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도 오솔길은 끝나지 않았다. 양복장인은 가지고 온 빵을 모두 먹어버려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느님과 행운을 믿었다. 그러나 셋째 날이 끝나갈 무렵에는 그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야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야 했다.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양복장인은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 고기를 먹고 있는 구두장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구두장이에게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하자 구두장인은 비아냥대며 웃었다. 자네는 항상 행복했었지. 이제 불행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이른 아침부터 노래하는 새는 저녁이 되면 힘이 빠져서 메이의 발톱에 채이게 되지. 결국 구두장인은 양복장이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 다섯째 날 아침이 되자 가엾은 양복장인은 너무나 배가 고파 일어날 수가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의 뺨은 창백했고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구두장이가 그를 보고 말했다. 빵 한 조각을 추겠네. 그러나 그 대가로 자네의 한쪽 눈을 토련해 내겠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차가운 마음을 가진 구두장이는 결국 그의 눈을 도려내고 말았다. 양복장이는 그가 어릴 적 찬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훔쳐 먹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먹어버리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한다 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한쪽 눈을 잃은 양복장이는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나머지 한쪽 눈이 남아있다는 것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도 그는 굶주림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버렸고 일곱째 날 아침에는 그의 어깨 너머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좋아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자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지. 그러나 공짜로는 안 돼. 그 대신 자네의 남은 눈을 도려내 내겠네. 이만의 양복장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뜻대로 하게 나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고통을 겪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네를 심판하실 것이고 자네는 그 사악한 행동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될 걸세. 자네가 이토록 나를 괴롭힐 만큼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일은 없기 때문이지. 내가 가진 기술은 바느질 하는 일일 뿐이라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으니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만 할 걸세. 그러니 내가 장님이 되면 나를 여기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데려가 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죽게 될 테니까.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구두장이는 결국 칼을 꺼내 양복장의 남은 눈마저 도려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양복장이에게 먹을 빵을 주었고 지팡이의 한쪽 끝을 잡고 따라오도록 했다. 똥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숲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숲을 지나자 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교수대가 있었다. 구두장이는 눈먼 양복장이를 교수대로 이끌어 그곳에 버려둔 채 혼자서 길을 떠났다. 가엾은 양복장이는 고통과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새벽이 되어 잠이 깨었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두 명의 불쌍한 죄인의 목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까마귀가 한 마리씩 앉아있었다. 시체 하나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 일어났나? 그러자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그래 일어났네. 아 그럼 내 말 좀 들어보게. 한밤중 우리 몸에 이슬이 맺히지 않나? 그 이슬이 우리 몸에서 떨어질 때 그걸 받아 눈을 씻는 사람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진 장님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 말을 들은 양복장인은 손수건을 꺼내 풀립에 떨어진 이슬에 적셨다. 손수건이 축축해지자 그는 눈동자가 빠져버린 두 눈을 닦았다. 그러자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들이 한 말처럼 두 눈에는 맑고 건강한 눈동자가 생겼다.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자 산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다. 육중한 성문과 탑이 솟아있는 대도시가 드넓은 평원 위에 서있는 것도 보였다. 금으로 덮인 지붕과 교회 첨탑의 십자가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머리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볼 수 있었으며 날아가는 작은 곤충들도 볼 수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바늘 꺼내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바늘 귀에 실을 꿰어보았다. 실을 꿰었을 때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내려주신 하느님께 아침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교수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두 사용수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 그런 후에야 그는 배낭을 들고 휘파람을 불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은 채 길을 떠났다. 그가 맨 처음 만난 것은 들판을 들판을 자유롭게 띠노는 망아지였다. 그는 망아지의 갈 길을 잡고 등에 올라타려 했다. 그러나 망아지는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는 아직 너무 어려요. 당신같이 가벼운 사람이 타더라도 내 등뼈는 부러지고 말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놓아줘서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보답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자 양복장이가 말했다. 그래 마음껏 달려가렴. 너도 나처럼 마음껏 또들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양복장이가 나뭇가지로 망아지의 등을 찰싹 때리자 망아지는 뒷걸음질을 하며 키 작은 나무숲과 도랑을 뛰어넘어 사라졌다. 양복장이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므로 무척 배가 고팠다. 내 눈에는 햇빛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내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아 무엇이든 손에 잡히기만 하면 좋으련만. 그때 황새 한 마리가 풀밭을 가로질러 점잖게 걸어오고 있었다. 양복장이가 황새의 긴 다리를 잡으며 말했다. 멈춰라.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만 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다. 그러니 머리를 떼어낸 후 널 구워 먹어야겠다. 그러자 황새가 애원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상징이 되는 새이기 때문에 저를 헤쳐서는 안 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언젠가는 꼭 보답을 해드리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자 떠나렴. 긴 다리를 가진 친구야. 황새는 날개를 퍼드득 거리며 긴 다리를 쭉 뻗은 채 하늘로 우아하게 날아갔다. 큰일 났는 걸 배고픔은 점점 더 심해져서 배가 아플 지경이니 이제는 무엇이든 만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먹어야겠어. 바로 바로 그때 저쪽에서 오리 두 마리가 헤엄쳐오고 있었다. 마침 잘 되었구나. 그는 곧바로 달려가서 두 마리 오리 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목을 비틀려고 하는 순간 갈대숲 사이에 숨어있던 엄마 오리가 큰 소리로 꽥꽥 울어대기 시작했다. 엄마 오리는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헤엄쳐 다가와 아기 오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양복장인은 아기 오리의 목을 쥔 손을 풀고 말했다. 자 진정하렴. 아기 오리를 놓아줄게. 착한 양복장인은 잡았던 아기 오리를 연못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앞에는 반쯤 속이 빈 나무 속으로 벌떼가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다. 이제야 착한 일을 한 보답을 받게 되었군. 꿀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때 여왕벌이 날아와 그를 위협하며 말했다. 네가 우릴 백성을 죽이고 내 둥지를 망가뜨린다면 따끔한 침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평화롭게 놓아두고 네 갈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착한 양복장인은 이번에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 아 벌써 세 번이나 허탕을 쳤구나. 이러다간 네 번째도 허탕을 칠 게 뻔해. 아 정말 한심한 노릇이군. 그는 할 수 없이 줄임배를 움켜진 채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도시로 향했다. 그가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는 교회의 종이 정오를 치고 있었다. 양복장이가 여관에 들어 요리를 주문하여 배를 채운 후 말했다. 이제는 일을 하고 싶은걸? 그는 자신을 고용해 줄 주인을 찾아 도시를 돌아다닌 끝에 결국 어느 양복점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양복을 만드는 일에 관한한 최고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곧 유명해졌다.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만든 외투를 입고 싶어 했고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갔다. 이제 더 개발할 기술도 없는 것 같구나. 이 정도만 되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으니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양복장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자 왕은 그를 궁정의 양복장 이로 임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궁정의 양복장 이로 되던 날 그와 함께 다니던 구두장 이도 궁정의 구두장 이로 되었던 것이다. 구두장 이로 다시 두 눈을 찾은 양복 이를 보고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래서 양복 장 이로 복수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양복 장 이로 무덤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두장 이로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자신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황혼이 질 무렵 이를 마친 구두장 이로 이로 왕을 찾아갔다. 폐야 저 양복 장 이로 건방진 사람입니다. 그는 수백년 전에 잃어버린 금관을 찾아낼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금관을 찾을 수 있다니 좋은 일이군. 왕은 구두장의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양복 장이를 불러 금관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 도시를 영원히 떠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저 까다로운 왕은 왜 나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걸까 하루속히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 양복 장이는 간단하게 짐을 끓인 후 도시를 떠났다. 막상 성문을 벗어날 즈음이 되자 왕궁에 두고 온 많은 재산을 생각하니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발길을 되돌려 전에 오리를 만났던 연못을 향해 걸었다. 그때 마침 그가 살려주었던 아기 오리의 엄마가 부리로 깃털을 가지런히 고르고 있었다. 그를 단박에 알아본 엄마 오리는 양복 장이에게 왜 그렇게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동안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었단다. 양복 장이는 엄마 우리에게 근심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오리가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저 물속에서 금관을 꺼내올 테니 둑 위에 손수건을 펼쳐놓고 기다리세요. 엄마 우리와 열두 마리의 아기 오리들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고 오븐도 되지 않아 다시 나타났다. 엄마 우리의 날개에는 반짝이는 금관이 걸려있었다. 열두 마리의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를 둘러싸고 부리로 금관을 밀어 엄마 오리를 도왔다. 잠시 후 그들은 오리들은 강가로 헤엄쳐 나와 손수건 위에 금관을 올려놓았다. 금관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햇살이 금관을 비추자 그것은 수십만 개의 보석이 달린 것처럼 반짝거렸다. 양복장이는 손수건에 네 기퉁이를 묶어 금관을 소중히 싼 다음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양복장이에게 상으로 금메달을 내렸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구두장이는 새로운 꾀를 내어 다시 왕을 찾아갔다. 태양 양복장이가 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모든 장식과 세간을 완벽하게 갖춘 모형 궁전을 밀랍으로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시 양복장이를 불러 모든 장식과 세간을 갖춘 모형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만일 궁궐을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작은 모시라도 하나 빠뜨린다면 남은 여생을 지하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양복장이는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짐을 꾸려 왕궁을 떠났다. 속이 빈 나무 앞에 이르자 힘이 빠진 그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나무 주변으로 벌들이 날아들었고 여왕벌이 다가와 왜 그렇게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물었다. 아 별일 아냐 누군가가 나를 못살게 굴어. 그는 여왕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벌들은 저희들끼리 회의라도 열듯 그의 주변을 윙윙거리며 돌더니 잠시 후 여왕벌이 말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커다란 보자기를 가지고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잘될 거예요. 그가 발길을 돌리자 벌들은 궁전으로 날아가 열려진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구석구석들을 남김없이 둘러보았고 못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벌들은 다시 돌아와서 밀랍으로 모형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벌들의 궁전 짓는 속도는 무척이나 빨라서 그 누가 보았다면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궁전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궁전을 짓는 일은 순식간에 끝났고 다음날 양복장이가 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아주 훌륭하게 완성된 모형 궁전이 모습을 드러내고 서있었다. 그 궁전은 못하나 지붕의 기와 한 장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궁전은 전체가 눈처럼 하얀 빛을 바라고 있었고 꿀처럼 달콤한 향기도 풍겨났다. 양복장이는 모형 궁전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왕에게 가져갔다. 궁전을 본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궁전에서 가장 큰 방에 모형 궁전을 두었고 양복장이에게는 상으로 커다란 벽돌집을 하사했다. 그러나 집요한 성격의 구두장이는 또다시 왕을 찾아가 말했다. 폐하 양복장이의 말에 따르면 매많은 궁전의 뜰 한복판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사람의 키만큼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은 양복장이를 불러놓고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내일까지 저 뜰 한복판에 분수가 뿜어져 나오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망나니를 시켜 바로 그 뜰에서 내 목을 잘라버리겠노라. 이번에는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가엾은 양복장이는 허겁지겁 성문을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가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아주 슬픈 얼굴로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얼마전 그가 풀어준 망아지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동안 망아지는 아주 훌륭한 젓갈색 말로 커있었다. 이제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군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자랐으니 제 등에 올라타세요. 양복장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등에 뛰어올랐다. 말은 도시를 향해 달리더니 어느새 궁전뜰에 닿았다. 그러고는 번개처럼 빠르게 뜰을 세 번 돌았다. 뜰을 세 번 돈 말은 땅이 쓰러졌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뜰 한가운데서 바위덩어리가 치솟더니 성 밖으로 튀어나갔다. 곧이어 그 자리에서 사람 키보다 높고 맑은 물줄기가 솟구쳤다. 수정처럼 맑은 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그 광경을 본 왕은 놀라움과 기쁨에 겨워 자그마한 양복장이를 포옹했다. 그러나 양복장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악한 구두장이는 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여럿을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폐야 양복장이는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폐야의 아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왕은 또 양복장이를 불렀다. 네가 구일안에 내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아름다운 내 큰딸을 아내로 주겠다. 양복장이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상의로군. 공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테지만 별을 따기에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 거기까지 오르려 해도 사다리가 모자라서 밤하늘에서 떨어지고 말 거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양복장이가 마침내 소리쳤다.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난 여기서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 한시라도 떠나는 게 상책이야. 양복장이는 짐을 꾸려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가 풀밭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서 황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황새는 그가 예전에 잡았다가 놓아주었던 황새임에 틀림없었다. 황새는 마치 사색에 잠긴 철학자인 양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가 눈에 띄면 한입에 꿀꺽 집어삼키기도 했다. 이윽고 양복장이를 본 황새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당신은 등짐을 치고 있군요. 왜 도시를 떠나려 하죠? 양복장이는 황새에게 왕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했다고 털어놓은 뒤 그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다. 그러자 황새가 말했다.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곤경에서 구해드리지요. 제가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해온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에요. 당신이 구일만 기다리면 제가 작은 왕자님을 물고 오겠어요. 자 그럼 구일 후에 보기로 해요. 황새의 말을 믿고 양복장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구일이 지난 후 양복장이는 정해진 시간에 궁전에 나타났다. 잠시 후 황새가 날아와서 창문을 두드렸다. 양복장이가 문을 열자 황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서 고운 대리석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그의 불위에는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아기가 부작위에 쌓인 채 매달려 있었다. 아기가 왕비를 향해 자그마한 두 손을 뻗자 황새는 아기를 왕비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왕비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황새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날아갔다. 가방 안에는 달콤한 사탕이 담긴 주머니들이 들어 있었다. 왕비는 어린 공주들에게 사탕 주머니들을 나누어 주었으나 큰딸에게는 줄 것이 없었다. 그 대신 그녀는 양복장이를 남편으로 맞이했다. 양복장이가 행복에 겨워 말했다. 이건 마치 횡재한 기분이야. 우리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 어머니 께서는 말씀하곤 하셨지. 하나님을 믿어라.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왕은 구두장이에게 양복장이가 결혼식 날에 신고 춤을 출 구두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그를 영원히 도시 밖으로 쫓아버렸다. 쫓겨난 구두장이가 교수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분노가 치솟아 어쩔 줄 몰랐지만 이내 더위에 지쳐 교수대 밑에 길게 누웠다. 그가 막 잠이 든 순간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까마귀가 큰 소리로 울더니 삽시간에 내려와서 그의 두 눈을 쪼아버렸다. 두 눈을 잃은 구두장이는 미친 듯이 숲속을 헤매다가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서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가시 봄이 오는 마을이 있다. 축구공만한 지구본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먼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눈앞에 떠오른다. 이곳은 지구에 있지만 아무나 그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신비로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날개는 없지만 요정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은 언제나 꽃같은 날들이 이어진다. 하늘은 시리게 푸르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눈빛과 마음이 선한 이들이 모여 살기에 그들은 미움이나 아픔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른다. 날이 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늘 평화롭다. 이 마을에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온기를 불어넣으며 달이 뜨면 은은한 달빛 아래 춤을 추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눈부신 웃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살을 내는 몸의 추위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마음의 추위도 없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남자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괜찮아요? 뭐 뭐라고요? 안 들려요. 물 아 물이요? 여기 있어요.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깨뚫는 오솔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마을의 지킴위로서 크고 작은 이를 맡고 있는 남자는 팔을 양옆으로 흔들고 숨을 크게 내쉬며 자연을 만끽하다. 길가에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다. 유난히 하얀 얼굴에 머리가 검고 긴 여자는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들썩이다 남자가 건넨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만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나뭇잎들이 날아들어 그녀를 바치며 푹신한 이불을 만들어준다. 어 저기요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남자는 맥없이 기절한 여자 옆에서 엉거주춤 서있다. 여자가 입은 하얀 원피스에 초록물이 배지는 않을지 신경 쓰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 옆에 앉는다.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깨어나면 집을 묵고 데려다 줘야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졸리지? 이상하다. 남자는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스르르 잠이 든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깨를 흔드는 가벼운 손길에 깨어난 남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묻는 여자의 파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든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깊은 눈동자는 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긴 속눈썹을 깜빡이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자의 신비로운 눈동자에 반해 멍해진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한다. 어 어 여기는 그러니까 아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인데요. 아름다운 능력이요? 여기서 그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요. 난 냄새로 공간의 에너지를 구별하는데 여긴 평화롭고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바람도 공기도 순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공기네요. 그럼 이 마을에서 같이 살래요? 여자의 눈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귀까지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주춤거리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답한다. 그래요. 살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에서 예쁜 딸까지 낳고 평온하게 살았다. 신묘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나쁜 일에는 절대 쓰지 않는 이들과 함께 봄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라는 게 당연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사랑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던 여자는 문득 너무 행복해서 불쌍 불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마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야 이 마을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걸 여자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치운다 깊은 밤 불은 꺼져도 사랑의 온기가 남아 빛처럼 비추며 따뜻함이 집에 간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자는 집의 냄새를 맡으며 평온과 고요에 안도한다. 세월이 흐른 만큼 편안함이 더해져 온화한 표정마저 닮아가는 두 사람은 침실에서 작은 조명을 켜고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고 난다. 여자와 남자는 머리카락이 히끗한 중년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소년은 건강하게 자라 성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가 말한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가진 힘을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음 아직은 일러요. 이르긴요. 내년이면 성년인데 이제 슬슬 능력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음 아직 우리 딸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너무 놀랄 거예요. 놀라긴 하겠죠. 맞아요. 조만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알려줍시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마을 이야기가 적힌 책은 당분간 읽지 않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다른 마을 이야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으니 그 감정이 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 해야지요. 그동안 여자를 닮아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던 딸에게 뒤늦게 보이는 징후들이 걱정스러웠다. 사실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단순히 공감 능력이 좋거나 실천력이 강한 것일 거라 넘기곤 했다. 그런데 선한 마법을 쓸 줄 알도록 선택받았기에 세상이 빛이 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꼭 넘어야만 하는 시련이 찾아오고 만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오래도록 찾아 헤매야 한다. 그렇지만 시련을 극복하면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고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은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이지만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빛이 밝으면 어둠도 깊은 법이니까 달의 이면처럼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도망치듯 뛰다 정신을 잃고 이 마을에 들어선 여자였다. 여자는 이곳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오직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이가 시들지 않는 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 마을에서 맞게만 살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언제나 바람은 바람으로 남건 했다는 걸 기억해내고 말았다. 딸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마음이 편해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딸의 능력이 점점 부각되었다. 이제 마을에 없는 다양한 감정을 익히고 조절해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시기가 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세상으로 나가 선한 마법과 능력을 사용해 빛이 된다. 원래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징우가 나타나 트레이닝 스쿨에 다니지만 여자의 딸은 성년이 다 되어 능력이 발현된 특수한 케이스였다. 어? 나한테도 능력이 있었어?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 물을 마시러 나온 어린 소녀는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온 불빛을 따라 나갔다가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소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선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에게 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그 힘으로 누구를 도와야 할까? 다른 마법 능력을 가진 이들처럼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걸까?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온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죽여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도 지난 세기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작은 말소리에 집중하다가 일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벽을 붙잡고 두 걸음 떼어 간신히 의자에 앉는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두 가지라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창밖을 보니 유난히 평소보다 깊고 어두운 밤이다. 달도 별도 얼굴을 가린 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경계의 문이 열리는 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는다. 하나 둘 셋 가지마 엄마 아빠 나만 두고 가지마 제발 돌아와 깜빡 잠이 든 소녀는 울며 잠에서 깬다. 사랑하는 이들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모두 떠나버리는 악몽을 악몽을 꾸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자신만 남겨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꿈이었다. 이런 기분은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도서관 비밀서가에서 몰래 읽은 책에 나온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 이런 건가 부모님이 자기 전에 다른 마을 이야기는 읽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마을 이야기는 읽지 말라고 했는데 소녀는 호기심의 비밀서가에서 빌린 책을 모두가 잠든 밤에 꺼내 읽곤 했다. 소녀가 오늘 읽은 책은 사랑하는 이들이 마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다른 세계의 경계로 사라져 그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였다. 소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쿵쿵 울리는 심장에 손을 얹고 한참을 흐느낀다. 이상하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달려와줘야 하는데 왜 이리 고요하지?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인가? 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본 소녀는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빈다. 눈을 감았다 떴다가 또 눈을 비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소녀의 눈앞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꿈이다. 분명 꿈이다. 악몽이라는 걸 거야.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어야지.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꿔야지. 이상한 밤이야. 다시 눈을 꼭 감는다. 그때 소녀가 잠에 들기 전 의자에 앉아 들었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꿈인 줄 알았는데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걸 치유하는 능력은 참 좋은데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이라니 너무 위험하고 강력해요. 우리가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트레이닝 스쿨에서 배워야 하는 걸 혼자 더듭하려면 얼마나 벅차고 힘들까요? 자책하지 말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곁에서 많이 도와줘요.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을 처음 발견하게 되면 당분간은 생각하고 꿈꾼 일이 즉시 일어나잖아요. 험한 생각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내일 저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사실을 말해줘야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두 능력이 다 발휘하려면 뒷말은 미처 듣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렸던 소녀는 끝없는 후회에 빠진다. 뒷말을 마저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 물을 마시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늦은 밤까지 깨어있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니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애초부터 다른 마을의 책을 읽지 말았어야 하는데 비밀서가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숱한 후회들이 흘러간다. 감았던 눈은 떴지만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말 그대로 폐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 때문에 휩쓸려간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다. 후회되는 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나쁜 일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순 없다. 눈을 감았다 뜬 것뿐인데 빛나던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하다. 이건 꿈이다. 분명 꿈이야.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때로는 아니 자주 현실은 꿈보다 잔인하다.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앉은 자리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해도 혼자다. 소녀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만다. 어떻게든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트레이닝 스쿨 교제를 모조리 찾아보다 이런 글귀를 발견한다. 능력을 알게 된 초기엔 힘 조절이 미숙해 꿈꾸길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 초반에는 많은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하는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기 직전에는 반드시 명상을 하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세요. 절망적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돌아오도록 아무리 생각하고 꿈을 꾸어도 눈을 뜨면 혼자다. 책의 내용처럼 엄마 아빠가 다른 세기로 넘어간 건 아닐까? 온 세기를 다 뒤져서라도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절대 늙지 않을 거야. 백만 번쯤 태어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꼭 찾을 거야. 내가 다시 돌려놓을 거야.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처럼 소녀 역시 절박함과 깊은 슬픔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본인의 능력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힘을 빌려 백만 번을 다시 태어나 세기를 넘나들도록 스스로를 봉인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따윈 무시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선한 일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도 무시한 채 온 세계에 걸쳐 가족을 찾아다녔다. 빨갛게 생기 가득한 양볼에 늘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던 소녀는 수도 없이 다시 태어나고 세기와 세계를 넘나들며 웃음을 잃어갔다.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소녀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며 세상을 헤맸다. 어디 있어? 이제 제발 나타나줘. 제발. 차라리 꿈이었으면. 아무리 다시 태어나고 애타게 찾아다녀도 사랑하는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소녀는 자신을 죽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야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삶을 멈추고 마침내 늙어 죽어 죽어갈 수 있도록 혼자서 혼자서는 좋은 걸 좋다 느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늙어갈 자유조차 없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나서 함께 웃으리라 다짐했다.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마법의 명분을 외면한 채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했다. 그러다 반복해서 다시 태어날수록 소녀의 검고 깊은 눈에는 슬픔만이 가득했고 소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는 무표정한 사람이 되었다. 지독하게 쓸쓸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아 앙상하게 말라갔다. 헤어질 때 외모를 그대로 간직해야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얼굴이 변하지 않는 나이 까지만 늙도록 했다. 어느 세계의 소년은 20대였고 어느 세계의 소년은 30대였다. 몇 번은 40대로 산 적도 있었지만 그 이상은 나이 들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아니 사실은 기억이 희미해져 자신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불안했다. 지치고 또 지치는 여정이었다. 야속한 시간이 마음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벌써 백만 번째야. 차라리 오늘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대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모르는 일을 내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 트레이닝 스쿨에 책을 챙겨서 마을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몇 번째 인지도 모르게 다시 태어난 첫날. 눈을 뜬 소년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든다. 물 끌어라. 얍! 이런 건 왜 안 되는 거야? 혼잣말에 익숙한 소년은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고 왼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받는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모, 같은 공간이 들어오고 꾼 꿈은 이루어지는데 말이야. 뭐가 부족한 거지. 컵이 어디 있지? 매번 같은 곳에 있도록 했는데. 고개를 들어 위 선반을 뒤지고 아랫어랍을 열며 두리번거리던 소년은 그제야 눈앞 선반에 놓인 하얀 컵을 발견한다. 물끄러미 컵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치익 하고 그 사이 물이 끓어오른다. 보고 싶다. 지난 세기의 소녀의 곁에 있던 이들이 떠오른다. 보고 싶다고 말하니 더 보고 싶다. 사실 소녀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쳐있었다. 즐거움과 행복은 모르고 살도록 감정의 자유마저 차단해도 사람이란 어찌 이리 온기를 주는 다정한 존재들인지 차려주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던 이들에게 익숙해질 때쯤이면 서둘러 곁을 떠나야만 했다. 애써 모르는 척하고 차갑게 대해도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주던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흘러간다. 가끔은 그만 헤매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기도 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세계를 떠났다.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소녀가 좋아하는 행위도 있었다.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녀의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감정이 전이돼 마음이 아팠고 감정이 진정될 즈음 차를 내어주면 말하는 이가 천천히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서로 편안해지는 순간의 공기가 좋았다.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듣던 일이 소녀에겐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기쁨의 순간들보다 힘든 순간들이 생에 널려 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그들이 털어놓는 속내가 소녀에게는 음악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다 마음의 얼룩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풀어내며 천천히 그들의 마음을 풀려 깨끗해지는 시간이 좋았다.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보면 언젠가 소녀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사실 소녀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겁이 났다.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꼭 동반되는 것일까. 나이가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봉인한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매번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다.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다시 태어나면서도 지난 날의 과오를 자책하느라 정작 찾아야 할 것을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컵처럼 소녀는 응시하던 하얀 컵을 집어들고 물을 따르며 생각한다. 물을 끓이는 것도 채우는 것도 선택인데 말이야 별 생각이 다 드네. 다시 태어나는 일도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을 지우려 고개를 양쪽으로 흔든다. 잔의 뜨거운 물을 따라 후후 불어 마시며 집을 살펴본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동네는 달라져도 같은 구조의 집에 살기에 낯설지 않다. 방 하나 거신 하나 작은 부엌 이 있는 단춘한 구조의 열두 평짜리 집이다. 가구라고 해봤자 침대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장롱 하나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가 전부다. 오랜 세기 전에는 크고 화려하게 집을 꾸며보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더 커질 뿐이었다.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일을 하지만 번 돈을 쓰지 않으니 돈이 모였다. 가진 돈은 늘어났지만 거듭 태어날수록 필요한 것들은 줄어들었다. 익숙한 구조의 집을 훑어보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창문 앞에 선다. 아름답 아름답 구나. 이번 동네 메리골드는 지명이 마음에 들어 골랐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름과 같은 이름의 도시라니 내적 친근감이 감돈다. 소녀가 사는 곳은 벽돌색 집들이 꽃처럼 모여있는 동네의 가장 높은 집이다. 골목 어귀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나는 듯하다. 평화롭게 해가 지고 다시 뜨는 동네.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 가운데 몇은 노란 불빛을 밝히고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온다. 소녀는 꼼짝 안고 서서 창밖을 응시한다. 사람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적이 드물어 쓸쓸하지도 않은 동네다. 컵을 든 채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간다. 맨발에 닿는 타일의 촉감이 차갑다. 바다를 등지고 선 소녀 앞으로 바람이 분다. 그리고 해가 진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숨이 멎을 것 같다. 온 힘을 다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다. 타월을 뜻한 해가 아주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는 해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산할의 꼭대기 마을의 두 면은 바다를 품고 두 면은 도시를 품고 있다. 눈을 감고 숨을 아주 크게 들이신다. 물냄새가 난다. 도시와 바다와 마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년은 쓸쓸해진다. 문득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뭐야 해 주는 거 왜 이렇게 예뻐? 세상에 예쁜 게 아직 남아있네. 보는이라도 있는 양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소년은 해 주는 풍경을 물끄러움이 응시한다. 바람이 분다. 꽃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소녀의 눈동자에도 노을이 물든다. 왜지? 익숙한 냄새가 나네? 한껏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소년은 오래전 맡았던 냄새를 떠올린다. 어디서 이 냄새를 맡아봤더라. 그리움의 냄새를 떠올리며 식어버린 컵의 물을 마신다. 순간적으로 해는 바다 능선 아래로 완전히 넘어갔다. 해는 졌지만 해의 잔해는 하늘에 남아 노을로 붉게 번진다. 해가 지자마자 어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해는 천천히 빛을 내며 지고 있었고 보이지 않아도 남은 빛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다. 빛과 어둠은 양면이 아닌 한 면으로 이어져 있다. 소년은 찬찬히 어둠이 드리우는 광경을 바라본다. 깊은 어둠이라 해도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돼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빛이 비춘다. 그리고 밤이 서서히 내려앉는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해가 지듯 천천히 어둠은 밝음으로 이어져 달과 해가 같은 하늘에 공존한다. 낮에 달을 보지 못하는 건 낮에 해를 보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소녀는 소녀는 가만히 무릎을 안고 웅크려 앉아 밤을 꼬박 샌다. 새벽에 오고 아침이 온다.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도 아침은 다시 온다. 살아있는 한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건 이 아침을 맞이하는 날들 아닐까. 살아있는 하늘한 영원한 어둠도 빛도 없구나. 그 순간 소녀가 지난 세기에서 만났던 이들에게 위로 차를 내어줄 때의 손길과 차를 마시던 이들에게서 서서히 걷어지던 캄캄한 어둠 천천히 해가 떠오르듯 차를 마신 이들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을 때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기억 났어 쨍그랑 하얀 컵이 소녀의 손에서 떨어진다. 새하얀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무의식 속에 다 남아있었다. 왜 이제서야. 소녀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소리를 질러도 듣는 이 하나 없는 동이 터오는 새벽이다. 엄마와 아빠가 나누던 대화를 듣다 쓰러진 소녀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아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려온다. 그런데 두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제대로 익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나서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사용해야 해요. 아마 어려움을 돕는 보조 능력이 아닐까. 마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는데 특별하고 소중한 능력이네요. 선택 받았어요. 왜 이제야 왜 이제서야 울힘도 남아있지 않은 소녀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소멸을 상상한다. 그러다 정말로 소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진다. 등 뒤로는 오늘도 성실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해가 떠오르고 있다. 아, 머리야. 왜 나의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소멸되기 직전 소녀가 주먹을 꽉 움켜진다. 그 순간 깨진 컵 조각들이 하얀 꽃잎이 되어 창문 밖 하늘로 날아간다. 구름 틈에 자리 잡은 꽃잎들이 소녀의 창문에 해가 환하게 비치도록 구름을 지운다. 새파란 하늘에 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은 빨간 동백이 새겨진 검은 새틴 드레스로 삽시간에 바뀐다. 소녀가 눈을 뜨자 가지런히 묶여있던 머리가 스르르 풀린다. 오늘은 그런 날이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이 온 것만 같은 고요하고 수산한 폭풍 전야 이 동네는 매일 해가 애초롭게 지네. 마지막인 것처럼 해가 져. 내일이 없는 것처럼 며칠을 꼼짝 안고 해가 지고 뜨는 것만 지켜보던 소녀는 드디어 집 밖으로 걸어나왔다. 가장 아팠던 날의 마지막 기억이 이제야 떠올랐음이 너무도 원망스럽다. 알게 된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원망과 자책을 당분간 멈추자. 자책할 시간에 문제를 풀고 문제 안에서 살아내보자. 그 끝엔 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소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치유해줄 장소와 이를 찾아야 한다. 이 도시 메리골드에서 아이고 딸내미 애까지 이제 셋이나 봐주는겨 밥은 먹었고 그렇지 주말엔 지들 집으로 가고 거 어묵 좀 싸줘봐 소녀의 곁을 스치는 동네 사람들은 길을 지나며 자연스레 말을 썩는다. 검은 비닐봉지에 뜨끈한 음식 뭉치와 천원짜리 몇 장이 오간다. 작고 소박한 이 동네는 오래 거주한 이들이 많아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곳이다. 김밥은 서비스요? 아니 무슨 어묵을 샀는데 김밥을 서비스로 준대? 뭐가 남아? 돈 받아? 여기? 아이고 됐어. 내일 또 사 먹어? 소년은 기분 좋게 농이 오가는 광경을 바라본다. 이상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배가 고파진다. 오랜만에 허기를 느낀 소년은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우리 분식이라는 이름의 낡은 식당에 들어간다. 기름때가 눅진하게 밴 빨간 테이블은 행주로 닦아내도 끈적끈적하다. 맞춤법이 틀린 메뉴판의 글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김밥 한 주를 시킨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본 게 어느 생이었지? 최소한 이 생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신에게 음식을 씹고 즐기는 여유는 사치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알만 먹으면 하루 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알약으로 연명해온 소녀였다. 지난 어느 세계에서 만난 이의 마지막을 지키며 알약 제조법을 넘겨받았었는데 그 얼굴도 이제는 희미하다. 씹는 법도 삼키는 법도 이집마냥 허망한 표정의 소녀에게 분식집 사장이 김밥을 내주며 말한다. 아 여기 그 안 맥혀도 밀어넣어야 해. 안 그러면 말라서 허리 꼬불아져. 나도 오늘 입맛 없는데 억지로 밀어넣었어. 응. 그래야 백골에도 늘어. 안 먹음 자꾸 줄어. 누군가 이렇게 자신에게 밥 잘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느 시대였나 회상하며 소녀는 기계적으로 김밥을 입에 밀어넣는다. 분식집 사장의 불룩 나온 배와 오래된 꽃무늬 앞치마를 무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그런가 맛이 없네 하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사장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툭 가져다 주며 묻는다. 근데 아가씨는 이름이 뭐야? 국문에 뜬 파와 후추를 눈으로 세워보던 여자는 멈칫한다. 옆 테이블에 펼쳐진 누렇게 바랜 전단지에 적힌 지은 마트라는 글자에 눈길이 머무른다. 김밥을 씹으며 몇 초간 침묵하던 소녀는 입술을 찬찬히 들썩이며 이름을 말한다. 지은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 그 맛있게 먹고 다음에 올 때는 라면도 시켜 먹어. 그렇지. 지은이 예쁜 이름이지. 이야기를 짓는 지은이 급하게 지어낸 이름이 마음에 들어 소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으로 파와 후추 가득한 국물을 입에 넣는다. 따뜻하네. 국물이. 소녀 아니 지은은 김밥 한 줄을 다 먹고 입을 뗀다. 아줌마 아줌마 이 건물 얼마야? 내가 살게. 워메 이 건물을 아가씨가 어떻게 사? 머리가 아픈겨? 아가씨 돈 많어? 어 많다면 많지. 뭐 집이 부자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열심히 벌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 쓰는 재미가 없더라고. 안 쓰니까 모여. 그래서 많아. 아무튼 누가 주인인지만 알려줘. 건물 가격은 세 배로 쳐준다고 해. 대신 아줌마는 지금 월세 반으로 깎아주고 평생 동결. 아이고 아이고 부자 맞구먼. 얼굴 이쁜 아가씨가 마음도 이쁜겨. 살 수만 있음 그렇게 혀봐. 주인 내 번호 알려주는 게 뭐 어렵다고. 자 여기 낡은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잔잔히 잊고서 지은은 식 웃으며 말한다. 아줌마 대신 앞으로 음식 맛 지금처럼 쭉 유지해야 해. 갑자기 신메뉴 개발하고 그러지 말고 초심을 잃지마. 워메 또 사람 볼 줄 아네. 나가 음식을 잘하긴 하지. 근데 아가씨는 왜 사람 보자마자 반말이요? 내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 아줌마보다 오래 살았거든. 그려 그려 그렇다 쳐. 구불구불한 검고 긴 머리가 허리까지 닿아 있고 얼굴이 창빙하게 하얀 지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분식집 사장은 껄껄 웃는다. 20대 같기도 하고 40대 같기도 한 아가씨다. 사장은 분식집 앞에 멍하니 선 텅 비어 있는 듯한 슬픈 눈빛의 지은을 보자마자 왠지 안쓰러웠다. 안아주고 싶을 만큼 말라비틀어진 저 아가씨가 가게로 들어오라고 일부러 더 크고 우렁차게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가씨 아니 아니 지은씨 그 꽃무늬 원피스 어디서 샀디야 아 그 나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입음 딱 어울리겄어 지은이 입고 있는 까만 바탕에 빨간 꽃이 새겨진 원피스를 보며 분식집 사장은 불룩 나온 배 아래 걸쳐있는 자신의 핑크색 꽃무늬 앞치마를 어루만진다. 사장의 주름지고 마디가 두툼한 손을 보며 지은은 그리운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욱신 저리다. 엄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음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되겠지? 슬프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 슬픈 일이 있었어? 아니 책에서 슬픔이란 아픔이란 감정을 읽었어. 그래서 궁금했어. 만약에 말이야 마음이 아프면 꺼내서 얼룩을 지우고 햇볕에 널어 잘 말리면 돼.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마른 마음으로 편안해질 거야. 마음을 꺼낼 수 있어? 꺼낼 수 없으면 이렇게 종이에 마음을 그리면 어떨까? 좋아.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엄마가 안아주면 되잖아. 반짝이는 맑은 눈으로 말을 하는 아이에게 대답 대신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토닥이던 엄마는 앞치마에서 쿠키를 꺼낸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양불이 빨간 아이는 쿠키를 받아들고 베어문다. 쿠키 가루를 얼굴에 묻히고 양팔을 벌려 날듯이 뛰어다닌다. 꽃바람이 회오리치듯 몰려와 아이를 감싼다. 빨간 꽃잎에서 뒹굴듯 놀던 아이는 꽃잎이 되어 사라진다. 이 원피스 한 50세기 전에 샀어. 지금은 없을 거야. 다음에 봐. 아줌마. 검고긴 속눈썹에 슬픔이 걸린 지은은 우리 분식 사장의 앞치마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리운 기억에서 빠져나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찬찬히 둘러본다.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이내 휴대폰을 꺼내 건물 주인의 번호를 하나씩 꼭꼭 누른 다음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연결음을 들으며 분식집 옆 건물에 붙어있는 낡고 바랜 간판을 발견한다. 마음 세탁소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명품 드라이 크리닝 글자를 잔잔히 읽는다. 스티커가 벗겨져 글자가 비어있기도 하다. 세탁소라 얼룩을 빼준다. 마음에 있는 얼룩까지 세탁할 수 있나? 컴퓨터 크리닝 최신 기계 시설 완비 최신 기계 시설 이라 최신은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세탁소 내부를 둘러보며 지은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겨련한 표정을 짓는다. 구겨진 옷을 다리듯 마음을 다리면 어떨까? 그런데 마음에 진 얼룩을 빼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있을까? 검고 깊은 지은의 눈동자가 빛나기 시작한다. 여기라면 가능하겠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구상하는 지은의 심각한 표정이 조금씩 펴진다. 등 뒤로는 서서히 밤이 찾아온다. 어김없이 괜찮은 멏 Julian 어깨 는 안 펴ten